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에 적극 동참하시는 가운데 상반기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3부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읽겠습니다. 금일 주일밤예배는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지도목사이신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에 오셔서 연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예배는 제12, 13, 14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2부 주일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특별환금을 드리며 특별환금 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직원임명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제네바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감사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3교구 김봉자 집사님의 부근이신 고홍걸표 성도님께서 지난 21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1회 전국SFC 대학생대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파주 제네바신학대학원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해광교회 이지환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에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